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채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채널에서 방송한 꼭 해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나라 지키는 방법 캠페인 합시다 라는 제목의 방송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4.15 부정선거와 같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한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시민들 같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집에서도 편안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또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드물지만 누구든지 한국의 국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유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관한 법률 제1장 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은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부의 해당 기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로 청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도 가능하고 또 그 밖의 지역구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거인 명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관위의 정보공개청구법입니다 여기 선관위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모두 포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네이버에서 중앙선관위 정보공개청구라는 그런 단어를 입력합니다 중앙선관위 정보공개청구 그렇게 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나오는 그런 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 그 다음에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정보공개청구란 코너에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맨 위에 메뉴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해야 될 그런 난이 나옵니다 청구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예를 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선관위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인 명부에 대한 공개청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역선관위에서 4.15 총선에서 기표대수라든지 투표함 개수 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4.15 총선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은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서들은 전자파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청구처리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를 보시게 되면 접수번호가 있고 청구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 진행상태 그 다음에 처리기한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매들, 며칠까지 반드시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정부기관들은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이죠 나머지 여섯 번째 단계는 신청이 완료가 되면 진행 절차나 진행과정이 문자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관련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구 선관위로부터 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정보를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4.15 부정선거 관련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구 선관위에게 직접 정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득한 정보가 의외로 단서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범하했을 법한 그런 잘못된 것을 밝혀가는 것도 우리가 4.15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통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선관위에 대한 것도 공개 정보 청구를 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를 여러분 방문하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22일 날 방송됐던 교만의 극치 부정선거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손과퍼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진지함이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어떤 문제인지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애들 장난처럼 생각하다니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면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대한 탐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개인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간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현상과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도 가능한데 의외로 세상에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런 탐구정신보다도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존의 지식과 정보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실수하는 그런 강한 경향을 띄게 됩니다 손과펀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로 글을 남길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 TV 공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의 폭과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